New World 까꿍 으하하하하 까꿍 으하하하하하 워즈 나도 슈퍼축가 갖고 싶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국민계모차 크로노에서 유모차를 협찬해 주셨어요 엄마랑 나랑 커플치네 여기 너무 멋지다 산책 한번 해볼까?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 탈부착 가능한 컵홀더가 있어 넉넉한 사이즈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가능해 세 개의 메시창이 원활하게 통풍을 도와주고 있어 캐노피 버튼은 원터치 잠금으로 열고 닫기가 편리해 양방향 개방이 되는 도명 캐노피야 와우! 시원한데? 짐바구니가 미호도 들어가겠어 완전 다 오픈되네 미호 나가신다 탈부착 수납바구니야 크고 넉넉해서 쓸모가 있네 물통도 여유롭게 들어가고 디자인도 예쁘다 하네스 고리가 안전하게 두 개가 있어 2cm의 푹신한 바닥 매트야 그 밑에는 방수 커버가 자리하고 있어 25kg까지는 끄떡없어 볼 베어링 바퀴로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 뒷바퀴은 브레이크로 경사로도 10단계 각도 조절이 되는 손잡이 회전도 너무 쉽고 부드럽네 4바퀴 모두 충격방지 서스페션이 되어있어 프리미엄 스포츠카네 비바람 추위를 막아줄 레인 커버야 이거 완벽하구만 후냄새 너무 좋아 친구들아 유모차 타고 놀러가자 너무 신랑있지? 유모차 정보한번에 가져나 봐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